할렐루야 성탄의 아침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서 드리지만 5층과 1층 그리고 지하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서로 다 우리의 한 장소에 있지는 못하지만 5층과 1층 또 지하에 있는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의미로 우리 손을 들면서 한번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예배시로 들리죠? 양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들레엠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들레엠,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베들레엠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바로 베들레엠이 보이시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약 남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예루살렘 남서쪽의 8k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크지 않은 성읍입니다 여기는 이곳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순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드리아노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의 일환으로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그 지점에다가 로마의 아도니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순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할 때니까요 하드리아노스 황제가 거기다가 로마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313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거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탄생교회를 다시 그 자리에 그 신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에 공인된 다음에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적들을 방문하면서 거기가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유물들도 그때 로마로 많이 가져갔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밀라노로 그 교회가 불이 타게 되고 그래서 비잔틴 시대로 넘어서 유스티아노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점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념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유스티아노스 황제가 세운 예수님 탄생기념교회입니다 그 다음 장면 아시는 얼굴들이 좀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기념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베들레엠입니다 이 베들레엠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 4재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요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이로 대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들레엠에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왔어요 선지하였죠? 사사했었죠? 여기에서 왕이 날 것이다 해서 기름을 부기 위해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 세 집으로 갔어요 이 세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계속 데리고 나오지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느냐? 아 집에는 없지만 아 걔는 뭐 별 볼일 없어요 그런 막내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사무엘이 이세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겠느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곳이 어디에나요? 바로 이 베들렘입니다 그 베들렘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베들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마태문 2장 6절을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크지 않은 성은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큰 성읍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작은 성읍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읍 중에서도 거기에 베들렘의 가장 낮은 곳 어디요? 사람들이 기거하지 않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누이 들으신 대로 아시는 대로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도시로 오지 않으셨어요 좋은 궁궐로 오지 않으셨어요 좋은 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좋은 침대 위에 오지 않으셨어요 금은 보좌로 치장한 그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에 앉은 그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 다 포기하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으로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전반부에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절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너희를 사랑해 그러고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주신 겁니까?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 대단한 것 여러분 진짜 내가 가진 1억 원 아니면 100억 원, 1000억 원, 1조 원을 주는 것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대단한 것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까지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뭡니까? 우린 죄의 종류를 타고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잘하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시기 바라며 너희는 그 은혜의 은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미에서 낸 것이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주어주는 선물 그렇죠?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쉬운 예로 쉬운 예로 아 나 담배 끊어야지 그리고 막 내 힘으로 할 때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담배 냄새 아니 담배 생각만 해도 막 엮어갖고 토하려고 하는 저 어떤 분의 얘기도 들었는데 탈런트 송재호 씨가 그런 얘기 담배 끊기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서 담배 차문을 여는데 자기 담배 냄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역겨워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대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담배 끊은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거는요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 아니 사랑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봉사가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감기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내 안에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데 안 받았는데 주려고 하면요 이건 고통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임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성 가운데 거, 거룩한 갈망 와가지고서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어떤가 이런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거룩한 갈망으로 나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로 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요 억지로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억지로 하는 건 다 힘든 일이에요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 이번 성탄절에 어느 성탄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목숨까지 주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1월 1일 되면서 우리 교회 앞에 플랜카드 하나를 제가 적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레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지나가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깨닫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플랜카드를 붙이려고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내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레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으로 인생을 멋지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리면 내가 있는 것들 조건 없이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나누는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 기득권을 잘 보세요 싸움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싸움이 있죠 친구간의 싸움이 있죠 사람들과 갈등이 있죠 왜 그런지 알아서 당신이 왜 그거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죠? 내가 줬으니까 너도 주고 안 주면 끝이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것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눠도 또 나눠도 또 나눌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하면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눌 때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제가 말씀드리죠 2 빼기 1은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줬어? 나도 줘 안 줘? 나도 안 줘 이러면서 사는 인생은 기계적인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요 내가 그냥 주는 근데요 받지도 않고서 내가 주려고 하면 그것은 고역이고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받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할 때도 제가 주려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할 때 우리는 꿈을 꿔요 행복해질 꿈을 꿔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안 되면서요 당신이 이렇게 했고 나도 했으니까 당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당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당신이 줬으니까 나도 주고 당신이 안 줬으니까 나도 안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계산의 관계로 가버립니다 근데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으면 나도 이래야지 뭐 당신이 줬어? 그럼 나도 주지 당신이 안 줬어? 나도 안 주지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신의 행복이 뭔지를 경험할 수 없나요? 다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손해가 봐도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억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줄 때 계산 없이 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연합으로 같이 메시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메시아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입니다 우리가 보통 칸타타로 나왔는데 오라토리오 이건 뭐냐면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음악의 형식에 있어서 이런 거죠 오페라가 있고 오라토리오가 있고 그걸 칸타타가 있어요 오페라하고 오라토리오가 틀린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그 다음에 관연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오페라는 거기에 연기가 추가되고 무대 배경이 추가된 게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아리아라고 해야죠 독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라토리오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합창이 많습니다 물론 독창도 있고 충창도 있지만 대부분 합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라토리오 그리고 무대 배경이 없어요 오라토리오는 그 다음에 관연학이 있어요 칸타타는 조금 더 단순한 형식이죠 단순한 형식으로 그냥 피아노 반주나 올겐과 그리고 이렇게 합창이 같이 있는 거 이것을 칸타타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는 오라토리오죠 지금 오라토리오 핸델의 오라토리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전체를 들으려면 거의 3시간이 되는 아주 긴 오라토리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비롯해 가지고 주의 영광 이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곡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한 번 해봤지만요 첫 번째는 음력이나 이런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박자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정말 이런 메시아를 이 정도 하는 데를 여러분이 보기에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 정도 하기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내 감사한지 그래서 야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각각의 찬양대가 또 이걸 하기도 했었어요 주의 영광도 했었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했는데 합해로니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합해서 같이 간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주 가슴 뭉클하게 제가 느꼈어요 찬양대가 이것을 하느라고요 맨날 김밥 먹으면서 그렇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박수로 하나만 배운 거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작곡된 지가요 한 280년 거의 300년 가까이 되는 곡이 대단하죠 거의 300여 년 전에 이러한 곡을 작곡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270, 280년 됐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바로크 시대에 이때 이제 쌍두마차가 누구냐면 지금 그 당시에는 서로 이제 잘 따로따로 활동을 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바하, 바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핸델이죠 근데 핸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오페라 작곡가였었어요 그러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했는지요 여기에 메시아에 관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것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지는 않았겠죠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24일 동안의 이 곡을 3시간 되는 이 큰 이 관연화과 더불어서 이 합창이 있는 이 곡을 24일 만에 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죠 밖에서는 혼자서 이걸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의 소리들을 밖에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구의 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감동해가지고 기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됐느냐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 있는 합창이죠 메시아 안에 있는 할렐루야를 합창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것이 전 세계 어디나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어서니까 어때요? 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그런 느낌을 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참 좋은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이에요 이 할렐루야는요 모든 공연이 자선 공연으로 핸델이 연주하는 동안 자선 공연으로 34차례인가요? 핸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공연했는데 다 자선 공연이었어요 초연 때 400파운드의 기금이 모아져서 세 곳의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고 그의 마지막 남은 유산 천 파운드가 남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음악가 구제 외에 써달라고 유언하면서 그것도 다 남겨버렸어요 가난한 음악가 구제에 써달라고 그런데요 핸델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 메시아의 작곡과 함께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 전에 파산과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깁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로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가난히 그의 인생을 제가 연구하면서 책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메시아 때문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파산하고 망했지만은 그의 공연에 언제든지 할 때마다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 자선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의 일생 약 34번의 연주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유산도 그렇게 했어요 그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그때까지는 시리에 빠지고 죽을 꼬비를 넘기고 파산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자살을 지경까지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300여 년 가까이 흐르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라토리오와 음악을 생각할 때 기억하는 그 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메시아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눴어요 베풀었어요 한 달의 인생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들 너 혼자 외롭게 노력해서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다 그것이 은혜다 목숨까지 주었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나누는 삶 우리가 가진 것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를 마감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는 그러한 주제로 또 표호로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2015년도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그 사랑을 또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귀절의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하고 생각할 때 어떤가요? 온도로 따진다면 사람들의 온도가 어떤 온도일까요? 그때는 더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가워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워진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그 뜨거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다시 그런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2015년도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가십니다 소원 1 아멘